전정돼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특산콩인 부석태를 대상으로 영주시는 12월까지 협의체를 구성한 뒤 사업 1년 차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콩안전생산단지를 조성하고 2년 차인 신제품 개발과 홍보전략 등을 진행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영주의 부석태 재배 면적은 73헥타르에서 100헥타르로 생산량은 130톤에서 200톤으로 수익은 8억 4천여만 원에서 13억 원으로 늘어날 걸로 영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